하잇! 역시 또 내가 있어줘야지. 하잇! 아 나 지금 머물렛 맞던데? 우리 형 그래도 기억이 난다 하니까 좀 신기하잖아. 너 아니면 마스크 벗지 마. 마스크 벗지 말고 약간 머물렛 받은 것처럼 어 진짜 수고해야겠어. 이거 먹을 수 있대 우리 어디 가야 돼? 아니야 형! 여기 이것뿐 있잖아. 사고! 커졌어. 커졌어 안 나왔어. 커졌어야 돼. 약간 라이브처럼. 표심을 잃었어. 마이크? 아 스탠드! 마이크 스탠드가 있어야 된다. 나 그렇게 얘기 안 했어. 그레이 형 네 명이 형들. 그러니까 버스킹은 나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없어도 재밌는 게 버스킹이라서. 버스킹 한 달에만 사람 없으면 얼마나 외롭고 싶어. 아니 근데 공연. 갑자기 버스킹이라 그러니까 공연. 공연은 긴장이 안 되는데 근데 버스킹이 왜 이렇게 긴장되지? 오늘 홍제로 버스킹 한 적이 있어? 형들 투어 다녔잖아요. 우리 프리덤 나오기 전에 프리덤을 하고 다녔어요. 막 그런 식으로 아 이거 나올 거다. 그때는 시영을 볼 수도 없었어. 시영이 가사도 안 쌓여 있는 상태였어. 어디 들어가 있다가 나오고 아 근데 19살 때인가 20살 때인가 했던 버스킹이 마지막인데. 나 형 홍대 놀이터에서 많이 있지 옛날에. 힙합 하는 애들이 원래 놀이터에서. 놀이터 있었고 또 건물 하나 있었지 막. 거기가 원래 양로였는데. 맞아 맞아. 그러니까 나는. 그때 문제 많았어. 10년만 있으면 군데군데 양로가 엄청나게 생겨. 여보세요. 근데 제가 그 6시에 정비 찾는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. 정문 쪽으로 올라가서. 보면서 내려오잖아. 그 상가 쪽엔 카페가 없나? 근데 여기서 내려야 돼. 횡단보도를 건물 수 있어. 아 그래. 뭐라고? 여기서 내려야 돼. 횡단보도. 여기서 내려야 돼. 횡단보도. 여기서 내려야 돼. 횡단보도. 뒤에 계시면 안 들리잖아요 잘. 앞으로 오실래요? 아 저희는 홍주 크루라는 크루고요. 그러면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. 저는 와일리라고 보컬이랑 랩 둘 다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. 저는 슬리봇입니다. 저는 슈피라고 합니다. 저희 셋 외에 딥게씨라는 멤버랑 이제 슬리필름이라는 멤버.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데이데이 해싸수완. 게릴라 버스킹을. 시작하겠습니다. 다시 다시 다시. 아 죄송합니다. 이 느낌이야. 이. 이. Let's go. 미치지 않고서야 저 버스등을 그냥 지나치겠어 미치지 않고서야 저 강압해 멈출 수 있겠어 미치지 않고서야 널 미치지 않고서야 널 미치지 않고서야 널 15, 22살이던 34 절실하면 전혀 안 될 건 없지 요, 깬깬 대신 자금 타 10, 12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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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 사람들이 한숨을 뚫어봐야 해 왜냐하면 내 눈을 뚫고 내 눈을 뚫고 오늘도 받은 주냐 버스킹 저도 버스킹 진짜 많이 했었는데 거의 지금 4년 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4년 만에 다시 하게 됐네요 또 도와줘야지 라스 안 좋아 라스 안 좋아 라스 안 좋아 어제 새 로상 바지를 끼고 말해 내 도와주 안 맘 마 마 사이즈 oh my god I wish she opens name and those are on 뭘 하던 딱 봐도 짝퉁들에게는 절대 속은 안 걔넨 네모난 박살에서 나오는 일기에 뭐가 타 봐봐 누가 짐 멋진 이 거울아 벨트가 드러나게 입은 여전히 송화 주먹 칼 대신 총을 들으며 총을 뽑은 나는 윗무 DT만 입어도 아랫사도처럼 왕와도 시위도 붙어야 해 원래 처음 입어보는 옷은 수줍어 도전이 우리 굴들을 지워버리는 친구 머리 위 물음표 유행은 돌고 돌아 우리 패션같이 모두의 무모함은 내겐 새로운 상신을 지우지 말고 보지도만 해가 음악을 시작했던 때 그 맨 처음같이 그래야 내게 울리는 옷은 입어 또 내게 울리는 잘려면 우선 입어봐 만일에 넌 누군가에서 네 모습라면 그래 그렇게 평생 숨어있어 누구도 내 인생에 참견할 수 없어 똑같은 건 no w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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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야 be your favorite thing 흰색과 검은색만 있다면 난 섞어 gr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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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제발 없어 ba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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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r 평범한 너에게 난 알렉산더처럼 왕 난 알렉산더처럼 왕 알렉산더처럼 왕 알렉산더처럼 왕 오늘은 해시선 아니고 음식 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난 알레산더처럼 난 알레산더처럼 난 알레산더처럼